리잔 타워에 도착한 용사국판을 맞춰서 오리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힐프 타요 아니 탱커가 오리사를 힐프 타요 힐프 타요 다왔어 다왔어 힐프 타요 다왔지 말고 앞을 따라 오고 앞자리에 들어가요 힐프 타요 으로 힐프 타요 엥 엥 힐프 타요 힐프 타요 힐프 타요 힐프 타요 힐프 타요 갈리는거 조심 빼봐 빼봐요 빼봐요 오케이 나이스 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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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덜거든요 이번에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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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와우 죽을거야 으악 근데 얘 펭크 하나 없애래 미안 나 죽었어 갔다 초 뺏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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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겨울이 이게 굉장히 잘한다 어..이번에도 쉐이버트라운 타원 가볼까요? 되게 좋았는데.. 어.. 유튜브.. 유튜브 잘 보고있다 요즘..매이..매이 연습하려고.. 싸울 걸 보고 있네 안녕 안녕 오케이 거점 가서 싸울까요 그럼? 네 거점에서 하죠 터러시에요 앞에 넘치면 돼 야 야 야 야 야 나 깜짝이야 쟤.. 이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돼 아 좀 타기 오케이 아 못먹었다 둠피 나왔어요 둠피 오른쪽에 시그마 거점 들어갈까? 오케이 카드 샀다 이거 카드필 후에 뺄 수 있어? 카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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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어요 님들 낙서 조심하시고 낙서 조심 정면 카드필 얘들아 여기 잡아줄래? 뭐야 내가 다 죽였어 야 또 필요야 또 필요야 우연 오케이 루시우 택시 오케 제가 벽 치우고랑 왼쪽 가자 벽 칠게요 어 왔어 왔어 아 얘네가 가까워서 오있어 왔어 오있어 갈랐다 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35포밖에 안 됐어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궁 때문에 이겨 똑같이 갈거에요? 아 그냥 이거 죽는 싸우자 얘네 추워로 뒤쪽으로 밖에서 오케 그냥 홈트 더 빠르게 하자 자 뒷댁할게 이제 한푸 택해줘 한푸 택해줘 멈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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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00% 공 서지 말아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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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bang 겉절 배 싸우는게 좋을것 같은데 여기 영결베이 아 옆에 겉절 과자 겹치고 편방 하자 오케오케 빨리 나 데려갈게 내가 보여줄게 아 내가 위에 꼼짝만 써면 아아 아야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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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간다 아야 어디 there 내가 봐줄게 윤희 어... 어... 거든하님 혼냈어요... 유튜브 올려야지... 용사고팔 맞아요? 저기요! 좋아요! 한번만 좀 해주실래요? 다들 고마워요! 어...